아이유 넥스트의 첫 번째 라운드, 트라이아웃입니다. 22인의 연습생들 중 데뷔 인원은? 처음엔 다 데뷔할 줄 알지, 뭐. 단 X명. 이제 정말 시작됐구나. 진짜 잘하자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른 팀한테 질 수 없잖아. 난 진짜 지기 싫어. 1등 팀이 돼봅시다. 내가 모든 걸 받을게, 얘들아. 어떻게 XXX팀은 우리한테 기록이 있을 거야? 트라이아웃 세트할까요? 뭐? 잔인한데? 너무 한 거 아닙니까? 퀄리티 뭐야? 그냥 천재예요. 우와, 데뷔한 애들 같아. 표정에서 이미 나는 끝났습니다. 이거보다 노래를 훨씬 더 잘해야 되지 않나. 많이 연습해서. 진짜 잔인하구나. 왜 울어? 네. 네. 안녕!